배경 설명을 들으신 분은 바로 이 내용부터 바로 들으셔도 됩니다. 출발! 중국과 동유럽의 경우에서 It's clear that. 대절은 명확하다. 가주어 It이 나왔고 대절이 이만큼 나와있죠. 나와있는 중에서 Market Liberalization 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자율화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는데 생각해보면 물건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물건이 적고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겠죠. 동시에 물건이 없는데 살 사람도 없으면 굳이 그걸 갖고 팔 필요가 없는 거고 사람들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물건이 적으면 옆에서 보고있던 아줌마 아저씨가 그 물건을 어디서도 좀 더 싸게 떼어와서 팔고 이런 식으로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맞춰지면서 시장이 매우 자율적이며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Market Liberalization 입니다. 시장 자율화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적혀있죠. 1998년 정도 Until 까지. 여기 두 가지가 전치사라고 볼 수 있는데 뒤에 있는 About은 대략 정도 됩니다. 대략 1998년.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까지. 동유럽의 Privatization. Private하게 되는 것이니까 민영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산주의 국가는 모든 거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근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거를 개인에게 파는 거. 이게 바로 민영화라고 볼 수 있죠. 집이 다 국가 거였다고요. 근데 이제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폴란드 사람인데 아 나 조만간 크라코우로 이사 갈 거야. 바르샤바에는 집을 팔 거야. 얼마지? 과거에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지. 이거 얼마지? 어 이거 그러면 한 2억으로 하자. 이게 바로 민영화가 된 것이죠. Privatization Process. 그 과정. 그리고 Implementation is a Market Economy. 시장 질서로의 시장 경제로의 Implementation 실행은 Have Progress in Fitch and Start. In Fitch and Start는 아래 적혀있는 단어죠. 찾아보시면 아래 단속적으로 하다 말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하다 말다 하면서 동유럽은 98년도까지 한랑 말랑 했다가 말았다 했다 말았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Due to all sorts of political maneuver. 정치적인 여러가지 조종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러시아 같은 나라이죠. 러시아는 소련이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재벌들을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 원래 재벌은 우리나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재벌이 딱 됐잖아요. 막 만들어서 현대자동차 생기고 LG전자 생기고 삼성전자 생겼다면 러시아는 되게 웃긴 게 러시아에 있는 국영회사 우리로 치면 KT 혹은 한전 같은 회사들의 사장이 그 회사를 먹어버렸어요. 자기가 막 부자가 돼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 자유라 하자고 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딱 자제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경우에요. 내가 독점할 거야 이런 경우가 있거든. 어떨 때는 시장 경제로 가자. 어쩔 때는 다시 돌아오자. 사람들도 생각해봐요. 복지 받다가 맨날 일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처음엔 이런 거 하자 그랬다가 자기가 불리하면 안 좋고 그러면 불리한 쪽으로 가지 말자고 했던 사람들에게 표어주고 그러면 잠깐 멈췄다가 진행했다가 멈춰 진행 멈춰 진행 이 지랄한 거지. 자 돌아오세요. 하지만 1998년 그 지역은 was characterized by strong sector, private sector, relative free market 이라고 특징 지어지게 됩니다. 강력한 개별적 부문 그러니까 국가적 부문이 아니라 민간 부문이 상당히 강력하고 그 다음에 free market 자유로운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이라 상대적으로 여겨지게 됐다. 의역해서 뭐냐면 시장 질서가 확립되어졌고 이 나라를 자본주의 국가의 거의 반연에 올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결국 trigger the economic boom, 경제적인 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this cannot be the whole story, 전체 이야기가 될 수는 없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 자율화와 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경제가 성장했던 것이 방금 얘기했던 동유럽과 중국의 대표적인 예시들인데요. 꼭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은 아직 글이 끝나진 않았지만 글 전체를 나눠봤을 때 이렇게 네버들리스부터 출발하는 문장의 위치 이걸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글은 원래 빈칸 추론이잖아요. 빈칸은 여러 가지로 논리적이고 글도 어렵고 소재도 어렵고 문법이나 어휘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들에서 이런 논리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면 이걸 바탕으로 순서나 문장 삽입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잘 기억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나옵니다. 라틴 아메리카 is also free. 라틴 아메리카는 또한 자유롭습니다. 또한 자유롭다. 의역해서 시장 질서를 원래 갖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 아래 있지 않습니까? Except some surely the episode has been historically characterized by slow economy. 그래서 짧게 살았던 에피소드를 빼고 나면 except는 빼는 거니까 의역해서 되게 좋았던 순간이 아주 짧았던 거예요. 한 2년 좋았고 반짝 한 6개월 좋았고 이런 걸 빼고 나면 has been historically characterized. 그래서 이렇게 병렬 구조로 연결하게 되면 라틴 아메리카가 자유롭지만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느린 경제 성장이라 특징 지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경제 성장이 느렸던 거예요. 왜냐? 게다가 그 지역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출생률을 갖고 있습니다. Relatively high birth rate. 그러다 보니까 It's wealth per person growth. 1인당 부의 성장 비율이 상당히 1998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늦었다는 점이죠. 이건 약간의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 뭐 생존 성장률이 높다. 인구가 많으면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구 성장이 너무 많고 중간에 죽어가는 인구가 많고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좀 알려드리면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거의 한두 명 정도 살해당할 확률이 있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의 엄청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누군가 누구를 뭐 살해한다. 우리는 막 뉴스에 막 나오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요. 우리나라보다 300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10만 명당 살해당할 확률이 우리나라보다 300배가 높은 나라예요. 이게 서 있으면 누가 권총들이 되고 핸드폰 뺏어가고 권총들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를 낳아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태어나고 주변에 아기들 태어나면 축복이죠. 그렇지만 돈도 많이 들어요. 근데 중간에 죽어. 중간에 살해당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경제적으로 손실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존율은 그러니까 죄송해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런 출생률이 높아요. 하지만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고리는 약한 나라다라고 특징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약간의 배경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는 늘어나는데 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꾸 태어나면 엄마들은 뭐해야 돼. 집에서 애 키우기 바쁘죠. 그러면 인구는 많지만 아빠가 부양해야 될 인원이 많은 거예요. 이해해요? 그런데 아빠는 돈을 벌어오는 건 적은데 애는 계속 태어나고 있고 경제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상황. 이런 게 바로 라틴 아메리카의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This is true. 이것은 진실입니다. All Latin American countries including Brazil 브라질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는 이렇게 묶여지겠죠. 그 나라에 관한 즉 브라질에 관한 아주 열정적인 미디어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잘 적어놓고 이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고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뜻인데 Despite라는 전치사 다음에는 바로 명사가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espite의 친구가 바로 Although라는 접속사인데 접속사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겠어요? 뒤에 주호, 동사에 절이 온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뒤에 보면 전치사구로 쭉 전치사구 이렇게 묶여있을 뿐이죠. 요렇게 Despite부터 출발해서 그러니까 쟤는 전치사구니까 접속사가 아니다. 뒤에 주호, 동사 오지 않았다. 그래서 Although를 골라서는 안되겠다.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브라질함은 유명했거든요. 브라질 펀드 브라질 뭐 다음에 우리를 이끌 중국보다 더 강한 나라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경제성장이 꺾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동유럽 그리고 또 중국에 비교해서 매우 문제가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한 글입니다. 이 글은 좀 엄청나게 큰 글을 줄여놓은 느낌이고 그 부분의 일부만 가져온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이 글 자체가 갖고 있는 논리성 그리고 연결사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배경 설명 드렸잖아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좀 더 스크린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식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중간에 네버덜리스 출발하고 있는 연결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뒤에 보면 인어디션이나 에즈얼 리소트 또한 연결사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런 노란색으로 쭉 적어놓은 것처럼 위에 있는 것은 성공적인 케이스 중국과 동유럽이었다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라틴 아메리카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특히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지역 그리고 이것은 진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라틴 아메리카를 갖고 있어서 시장이 자유롭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다. 나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봐야 된다.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참 재밌겠지만 관심이 없는 친구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제가 배경 설명 동영상까지 따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11강 두 번째 지문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